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런 것도 있네? 초가 없잖아 근데 무슨 의미야? 이게 있어서 떠올더니 이런 게 있네? 불장난 한번 해볼까? 불장난 한번 해볼까? 와! 안티 99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불장난하면 밤에 이불에 별풍선 1339개 감사합니다 마지막 품 코로나도 1불 와 안티 99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불장난하면 밤에 이불에 아닙니다 한 번도 어린 적 없어요 아니 뭐야 1349 뭐야 잠깐만 뭐라구요? 99 진짜 들어가라 마지막 품 코로나 또 한불 코로나 절대 안걸려 절대 안걸려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절대 안걸려 진짜 3번이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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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 아파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팔팔해서 걱정입니다 진짜 진짜 안티 뭐야 뭐야 안티 24호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똥집똥집 안티 24호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여튼 아니 여튼 아니 여튼 아 진짜 미쳤다 우리 만두님 아니 만두님 우리 포즈텔님 만주님 안티 99호님 별풍선 천사에게 감사합니다 춥지 여봉봉해줘 와 일단 만세님 천사에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호스텔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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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만세님들 진짜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만두님 야식님 아 아 뭐야 진짜 결국 결국은 끝은 리액션이야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뭐야 정말로 쯔암 밑줄 1호님 별풍선 천사에게 감사합니다 안티 다 덤벼 아니 아까 마지막이라면서 아니 아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하셨던 것 같은데 뭐지? 5천개 진작에 넘으셨죠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만세님 리액션이 두 개 됐네 만세님 저 환상에다 너무 감사드려요 환상에 근데 몇 개야? 왜요?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간다니요 어딜 내려가요?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만세님이 아무도 못 내려요 아 진짜 만세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만두님 야식님도 감사드려요 야식님 리액션 해야 되지 네 예 아 예 예 예 예 2018쯤이면 해장받깁니다. 당연하죠? 2019도 아니고 2018은 천 개? 케이크 와 달아 너무 단데 지금 리액션 해야되는 거 뭐뭐 있어요? 정리 좀 만신님 오늘 12시에 방송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네 오스텔님 실드 누구한테 쓰신 겁니까? 늘지금처럼 만인 초콜릿 천 오개 감사합니다. 와 우리 지금처럼 만인 초콜릿 천 오개 와 진짜 감사합니다. 와 천 오 시간 미쳤따리 와 진짜 감사합니다. 늘지금처럼 만인 초콜릿 천 오개 감사합니다. 14호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. 에잇 이거라도 감사합니다. 아 술을 허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눈이 졸려 찌맛 밑줄 1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다음 안티 오세요. 호스텔림 안티 아니었는데 아 아니 우리 만세님 아니 만세님 아니 너무 많이 써서 걱정돼요 예?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한데 안티니 너무 맛있으시니까 뭔가 걱정돼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눈이 왜 비자나무님 초콜릿 열개 감사합니다. 저도 찌양님이 어디까지 예뻐지나 싶어서 걱정되네요. 음 아 음 아우 만세니트 천사에 너무 감사합니다 쯔만 밑줄이 혼인 별풍선 천사에 감사합니다 다 덤벼 어디 악취하고 오신 거 아니죠? 미치겠다 아우 만세님 진짜 감사합니다 천사에 두 번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스텔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체한 게 아니라 지금 눈이 아예 안 떠져요 잘 아우 진짜 호스텔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만세님도 진짜 감사합니다 나 우리 지금 무슨 날이야 또 왜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쯔만 밑줄이 혼인 별풍선 천사에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냠님 생각나는데 혹시 술 술 드셨나요? 계속 제동거렸다 아우 그래서 포기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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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뭐라구요 술? 맨정신이라고요? 안티24호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에잇 이거라도 에잇 이거라도 에잇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아 술을 허운 게 아니라 나 지금 눈이 졸려 찜한 밑줄 1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안티 오세요 호스텔님 안티 아니었는데 아니 아니 우리 만세님 아니 만세님 너무 많이 써서 걱정돼요 에잇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 많이 써주니까 뭔가 걱정돼요 못봤어 그 호스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삭제 그 중 하나라도 삭제 찜한 밑줄 1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 개도 안 돼요 하 아니 뭐 이거 버그 아니죠 하 아니 이거 내 눈이 안 좋은가 안티 99호님 별풍선 1004개 감사합니다 한 개 더 추가요 하 여배우 밑줄 찌양님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 찌양 리액션하는 거 못 보셨나 본데 헷기였거든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야식님도 왜 야식님도 왜요 너무 많아 행복합니다 형탉은 다른 가방에 남들 안티 99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 꺼는 알면서 말 뚝밟기 어 이거 뭐 아니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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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입니까? 8회요? 실드가 먹혀도 8회요? 도대체 몇 개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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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피곤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이랬잖아 상우 오빠의 여봉봉 킹세정 상우아 오빠야 요즘은 야 내꼬가 안 나오네 상우 오빠의 여봉봉 희생이란 집가상 안녕하세요 지영이 저들 진짜 잠시만요 이게 감사합니다 워킹 차차닌 또 백조개 똥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배부르진 않는데 배불러서 졸리되고 지금 시간이라서 돌아옴은 버전 돌아옴은 버전 가게 라이브 оль 라이 터뜨려 루시 루시 퉁하고 싶다 퉁이 아니라 아니 그 하나가 그냥 하나 말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거 하나하고 끝내고 싶다는 거지 아니 그 줄을 키는 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네요 알겠어요 매일 병원에서 오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얼른 케어 하시길 바랄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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